안녕 여보들 사랑하는 내 여보들 우리 여보들이 저 지금 어디 사냐고 많이 물어봐서 전에는 LA 하닝타운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했어요 이번에 이사해서 LA 동부에 살아요 거의 오렌지 카운티에 살아요 그래서 LA 하닝타운은 한 친척 만나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요 이제 여기로 오니까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 타고 40분 가는데 되게 멀어요 한 운전해서 서울에서 평택 가는 느낌? 서울에서 곤지암 이천 가는 느낌? 그래서 멀어서 잘 못 가고 그래도 친척 보러 한 달에 한 번은 가요 됐죠 어디 사는지 궁금한 거 말해서 됐죠? 됐죠?